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위탁하신 제품의 리뷰를 해보는 리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해 볼 리뷰는 테리달님께서 보내주신 제1복권 페이트 그랜드 오더 검갱 1섬 미야무토 무사시 여기에 등장 S상인 세이버 미야무토 무사시 제품 준비해 봤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발매는 2017년 12월 28일 제1복권이기 때문에 횟수 가격만 나와 있습니다 한 번에 680엔짜리 상품이었고요 전투 중에 장면을 잘라낸 듯한 늠름한 포즈로 피규어화했다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시리즈 페이트 그랜드 오더 설명 보도록 하죠 페이트 프랜차이즈로 개발된 일본 스마트폰용 모바일 게임입니다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 설립된 인류계속 보장기관 카이데아에서 2016년에 인류가 멸종하는 것이 밝혀지고 이를 막기 위해 시간여행을 통해 시공의 특이점을 찾아 그것을 해명 혹은 파괴하는 성배 탐색 그랜드 오더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해당 캐릭터 미야무토 무사시 설명 보도록 하죠 일본 사상 최대의 검어로 이름 높은 에도시대 초기의 검술가입니다 무사시가 창시했다는 유파 2000 인류를 익히고 대도와 소도를 사용하는 이돌류의 달인이었지만 현재 등장하고 있는 미야무토 무사시는 올바른 역사에 남은 무사시와는 다른 인물로서 되어 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쳐보겠고요 자 그럼 제품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판 피규어가 아닌 제일복권 경품입니다 상단부에 제일복권 로고가 보여지고요 제조사인 것도 반프레스토 로고로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상품이 S상인 관계로 S상 로고와 함께 제품에 대한 타이틀과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죠 상단부에 보시면은 제품 상태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가 보통 작을 줄 아는데 이번엔 건 좀 상당히 큽니다 아무래도 피규어의 포징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볼륨이 좀 크게 나와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측면에나 후면에는 딱히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대략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패키지 형태가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 형태는 소체가 보이고요 이도류였던 미야무소 모사시 캐릭터에 맞춰서 검 두 개가 좌우에 일단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싶었는데 뒤쪽에 따로 구성이 되어 있더군요 이러한 형태로 해서 가운데 소체 뒤에는 베이스가 같이 수납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 상태에는 구성 부분이 상당히 심플한 제일복권 상품인데다가 스태츄 피규어 계통이 이러한 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히 더 얘기할 거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꺼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복권 S상으로 나온 미야무소 모사시 스태츄 피규어 제품입니다 뭐 일단 일반적인 시판 피규어가 아닌 제일복권 이치방쿠지 상품이기 때문에 퀄리티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보도록 하죠 일단 미야무소 모사시 3차 재림 버전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의상의 형태, 대표적으로 팔에 늘어져 있는 소매 형태라던가 의상 형태를 보게 되며 3차 재림을 기본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미야무소 모사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도류 형태로 해서 포징을 잡고 있는 형태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 보통 뭐 카드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것에 기반이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오리지널의 포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퀄리티를 봤을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경품 피규어 레벨이기 때문에 뭐 아주 고퀄리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긴 합니다만 일단 도색 상태나 마감 상태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얼굴 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눈에 띄는 도색 미스 포인트라든지 마감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다든지 이러한 것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마감 상태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뭐 도색 미스 포인트도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얼굴이 묘하게 좀 각도를 좀 많이 탄다라는 인상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뭐 경품 피규어 레벨 치고는 얼굴 표현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평하고 싶네요 이거보다 못하게 나온 퀄리티가 종종 보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퀄리티로 뽑혀 나왔다고 한다면 제일 벅고한 상품으로서는 상당히 잘 뽑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눈이나 이러한 이목구비 표현도 나쁘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묘하게 좀 각도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굴 각도 시선에 따라서 이 인상이 좀 딱 맞게 나온 인상이 있다가 각도가 틀어지면은 좀 느낌이 달라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러한 인상이 느껴지기 때문에 조형 자체는 잘 나왔지만 각도빨을 좀 많이 타는 얼굴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장식 특히나 복부 쪽에 있는 이러한 이도류이지만 검은 이제 4개를 차고 있는 이 특유의 장식 형태라든지 의상의 이러한 화려한 표현들 옷의 이러한 문양 표현이라든지 상당히 화려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뭐 단순화 해갖고 나올 법도 한데 생각보다 문양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상당히 심도 있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특히나 등의 리본 쪽 부분에 이러한 금박 문양이라든지 단풍잎 이러한 장식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표현들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검찌 같은 경우에도 색깔별로 이렇게 다 표현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소맷자락에도 빠짐없이 이러한 표현들을 다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표현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로 도색 미스 포인트도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채색들이 다 되어 있어서 만족도는 좀 높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좀 더 가까이에서 땡겨 놓고 보더라도 이 정도로 땡겨 놓고 보고 있는데 눈에 띄는 도색 미스 포인트가 안 보입니다 네 진짜 경품 피규어 레벨이면은 도색 미스 포인트가 잘 눈에 띌 법도 한데 생각보다 눈에 띄는 도색 미스 포인트는 없고요 물론 이제 재질상의 한계로 이러한 검의 장식 달려있는 이런 끈 장식 같은 경우에는 묘하게 좀 아쉬운 이런 표현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제품이 시판 피규어가 아닌 제일 복권 경품 피규어라는 걸 감안하면은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는 레벨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퀄리티는 오히려 상당히 잘 뽑혀서 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야무토 무사시의 특징이랄 수 있는 이 도류 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자루를 이렇게 빼서 들고 있는 포징으로 되어 있는데 검 날의 표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그냥 투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칼날 부분에 이러한 물결치는 형태의 표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특징이랄 수 있는 이러한 이펙트 형태도 충실하게 재현은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다른 검들과 마찬가지로 손잡이 부분에 이러한 표현도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하지만 검 날 부분의 표현은 좀 더 디테일 표현을 높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물론 그래도 이 제품이 이치방 굳이 경품 피규어인 거를 감안하면은 이 정도만 나와도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쪽에 들고 있는 검 역시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검 날에 이러한 물결치는 형태의 표현이 되어 있고 이펙트 부분도 같이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손잡이 부분 역시 도색 미스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손에 좀 쥐어줘야 되는데 이 손에 잡고 있는 형태상 이게 좀 많이 빡빡하다 그래야 될까 처음에 좀 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거에 의해서 이 장식 부분에 도색이 살짝 벗겨질 위험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끼우실 때는 조금 신경을 써줄 필요성은 있어 보이네요 상반신에 이어서 이제 하반신 쪽으로 내려와서도 솔직히 도색 미스나 조형에 대해서 아쉬운 포인트가 그다지 있지는 않습니다 도색 퀄리티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미스 포인트도 쭉 둘러봤지만 생각보다 눈에 띄는 미스 포인트도 없습니다 뭐 솔직히 퀄리티 조금만 다듬었으면 일반 시판 피규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레벨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되는데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베이스는 매우 심플합니다 타원형 베이스고요 붉은색, 핑크색이라고 해야 될까 아까 붉은 계통의 클리어 베이스로 되어 있고 의상에 맞춰져 있는 이 단풍님 이런 문형들이 그려져 있는 아주 심플한 형태의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포징에 따라서 이제 양쪽 발에 고정축을 만들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의외였던 부분은 보통 이제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은 베이스와 이 발, 신발 부분 그리고 그 사이에 연결 부분이 되는 이 클리어 조인트 파츠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보통은 이제 베이스와 이 조인트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고 피규어 신발 부분은 이제 위에다가 꼽는 이러한 방식으로 고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신발 부분과 이 조인트 부분까지가 피규어에 같이 고정이 되어 있고 바닥 핀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여기에 붙어 있고 여기에 핀이 붙어 있어서 발을 여기다 끼운 형태가 되는데 이쪽은 신발 위쪽에 아예 이런 식으로 고정 조인트까지 같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소체만 떼고 보면은 양쪽 발이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왜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왜 이러한 조형으로 만들었는지는 개인적으로 살짝 궁금해지긴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보통 이렇게 핀을 만들어 놨으면 그냥 그대로 핀에다 꽂거나 아니면은 연결 조인트를 만들어 놨으면은 조인트에다가 핀을 만들어서 고정하는 방식인데 이쪽은 일반적으로 나오던 다른 제품들과는 좀 다른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 물론 근데 고정하는 데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핀 방식이다 보니까 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로 핀이 박혀 있는 형태인데 이게 위에서 끼우다 보면은 핀이 밀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맞지 않았을 경우에 핀이 이런 형태로 밀려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피규어를 위에다 세워서 눌러서 고정을 시키는데 핀이 제대로 박혀 들어가는지 확인하시는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핀이 박혀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박힌 것이 아니라 핀이 밀려 나가는 이러한 경우로 해서 고정되지 않고 그냥 얹혀져 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성은 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1복권 S상으로 나온 세이버 미야무토 무사식 형풍 피규어 살펴봤습니다 이처방쿠지 제1복권 제품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시판 피규어에 비교하면 안 되는 퀄리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제품이긴 합니다만 솔직히 말하자면은 어지간한 시판 피규어에 못지않은 퀄리티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시세가 얼마로 잡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따로 알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수준의 경품 피규어 레벨 가격대로 나왔다고 한다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느낄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개인적으로는 포징이나 얼굴에 각도바를 조금 탄다는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피규어 자체의 퀄리티는 경품 피규어의 레벨을 좀 넘어선 상당히 말끔하게 잘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한번 리뷰를 위탁해주신 테리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해당 제품은 다시 안전하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위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